오늘은 저희가 탐 크루즈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편에서 바로 이 어제 배웠던 요소를 다시 한 번 활용을 해보면서 일상생활로 한번 그 요소들을 쫙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 배웠던 요소들을 오늘 다시 한 번 저와 함께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잘 저와 함께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화이팅! Do it better. Do it. 무언가를 무언가를 한다. Do it. 목적을 better. 더 잘한다라는 거죠? Then. 무엇보다. 누구보다. Then. 비교를 할 때 쓰이는 거죠? Then. All around. All around. 다방면하게. 팔방면. Around가 아닌 all around. Done. Done. 다 완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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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der. 고려한다. 고려해본다. 동작이죠? Consider. Himself. Yourself. Myself. Ourselves. Themselves. 그들이 나만의 제기대명사죠? 오늘은 이렇게 지난 세션에서 있었던 이 핵심 요소들을 한번 저희가 비슷한 코믹과 문장 형식으로 한번 우리만의 것으로 다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Let's go.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한국말을 잘 들어보시면서요. 이걸 영어로 한번 어떤 요소가 나오는지 힌트 보시면서 같이 영작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는 네 자신을 최고의 학생으로 고려하니? 그렇죠. 여기서는 consider 쓰시면 되고요. Yourself. 네 자신이니까. Do you consider yourself as a best student? Consider. Yourself. Consider. Yourself. 모든 사람들이 너보다 못해. 자 여기서는 then. 자 뭔가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너보다 못한다. 아 누구보다 좀 못한다. 이거는 worse.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너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everyone is worse. 한 다음에 그렇죠. than you. 모든 더 나은 작업들이, 일들이 너로 인해 완료가 됐어. 그러면 done. done. 자 그럼 여기서 더 나은. better. better. done. 자 어떻게 합쳐질까요? All the better work. 과거용이고. was done. 그렇죠. by you. All the better work. was done. by you. 그 누구도 그녀보다 더 잘할 수 없어. no one. 들어간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잘할 수 없어야만 해. 그러니까 should 넣으시면 되고요. 또 다시 한 번. do it better. do it better.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it은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뭔가 하고 있는 그 장르를 갖다가 그 목적을 갖다가 설명해주는 것을 it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o it better. 그게 뭐 일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고 농구일 수도 있고 요리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장르를 it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no one should do it better. than 그녀. 그러니까 than 쓰시면서 비교하시니까 than 또 쓰이죠. them. than 그 다음에 그녀 하니까 her.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서 활용됐던 요소들이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상당히 편해지고 중간에 있는 핵심 요소들만 잘 기억을 해놓으셔도 얼마든지 반사신경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이번엔 제가 미리 영어로 들을 테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조각을 새로운 포맷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세션에선 여러분 제 목소리를 잘 들어보시면서요. 이 영장의 문장들이 완전 뒤죽박죽 섞여있을 뿐 순서대로 제대로 된 순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쫙 하나의 문장으로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의 장관들이 움직이니까요. 제대로 음주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As the best Consider yourself You should Consider yourself As the best You should You should Consider yourself As the best Then you Sing better No one No one can Then you Sing better No one can Sing better Than you An all-around Singer You are Singer An all-around You are You are You are An all-around Singer Were sung Were sung By you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팜쿠르즈의 내용을 여러 분야로 다시 사이클링 또다시 사이클링 다시 재편성 재편성 하면서 여러 분야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절대 영어는 여러분 학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입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매일 습관을 지키시면서요 같이 함께 따라 하시면서 내일도 또 뵙겠습니다. I'll see you tomorrow Goodbye